징크스의 흥미로운 슬비아크와 태원을 이길 후 미래가 미래를 특별한 노력을 갖는 인물들입니다 슬비아크와의 공통점은요 세상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인 것이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외향적인 성향이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생선들을 만지는 걸 좀 무서워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슬비라는 캐릭터는 생선과 교감하고 생선을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행운의 여신과 같은 존재 글쎄요 저에게는 저의 강아지 뽀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항상 제가 되게 지치고 힘들 때 집에 들어가서 뽀뽀의 눈을 보면 정말 저에게 마치 행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의 강아지 뽀뽀가 저에게는 행운의 여신 같은 존재입니다 저도 일본 팬분들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보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팬 여러분과 팬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만나고 싶은데요 진xの恋인의 생선은 케이스타일의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.